축구팬들이 볼 때는 이 모든 사달, 그러니까 축구 대표팀의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주범이라고 할까? 여기에는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정확한 책임, 질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홍명부 감독은 그 실력 유무를 떠나서 지금 정몽규 축구협회 체제의 핵심 인사거든요. 이런 데서 축구팬들이 이건 또 다른 밀실 인사 아니겠냐. 그러니까 과정에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손님이 됐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고를 왜 썼느냐. 임기가 축구협회장 임기가 2025년까지거든요. 내년인데? 얼마,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축구협회장 임기가 끝나가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규정에 단체장을 3연임 이상 하려고 하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받아야 되거든요. 이 심의받을 때 유리하려고 이런 거 쓴 거 아닌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보장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 출발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팀을 입장에 나가겠습니다. 90도 사과한 홍명보 감독. 오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월드컵 16강 이상 가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홍 감독의 기자회견이 주목받은 이유는 선임 때부터 논란이 시작됐죠. 도대체 무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임명이 된 것이냐. 그 임명 과정이 적합한 과정 걸친 거 맞느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이 시작됐죠. 오늘 그 끝에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건데요. 저런 얘기도 했군요. 오늘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감독에 선임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 결심했다. 왜냐하면 지금 프로팀을 맡고 있는데 그거를 접고 국가대표 감독이 된 거잖아요. 그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선임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다 지켜진 거 맞냐라는 의혹도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저의 선택이 실망감대로 죄송하지만 개인 욕심 아니고요.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라는 설명. 그리고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내겠다는 목표 설정까지 오늘 내놨습니다. 이은미 작가? 네. 홍 감독이 개인적 욕심이 아니다. 한국축구를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16강이 성적 내겠다. 이 정도를 회견으로 축구팬들이 화가 났고 돌아섰거든요. 이게 달래질 수 있을까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이 축구로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출사패를 던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축구팬들이 화가 난 이유가 사실 울산 감독을 하면서 나는 절대 대표팀 감독에 갈 일이 없다. 팬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거듭해서 했는데 며칠 사이의 마음을 바꾸고 대표팀 감독을 맡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데 비판을 의식해도 개인적 욕심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홍광모 감독 같은 경우는 연령별대 감독들도 다 해봤고 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를 하면서 행정적인 일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유소년부터 대표팀까지 연계된 어떤 축구의 발전에 본인이 나름대로의 적합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일면 맞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과연 홍광모 감독이 선임하는 과정이 투명했냐 공정했냐 이런 부분에 지금 축구팬들은 화가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축구팬들의 어떤 화는 또 논란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홍광모 감독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표팀 감독으로 준비를 해왔는지 그걸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수밖에 그리고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환 교수님. 홍광모 감독이 이미 월드컵 감독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감독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일단 여론은 여전히 안 좋거든요. 글쎄 여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막 덜 끓기 시작한 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홍광모 감독이 그동안 K리그 발전과 소속팀 감독을 절대 그만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을 번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구 팬들이 볼 때는 이 모든 사달. 그러니까 축구 대표팀의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주범이라고 할까. 여기에는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정확한 책임, 질타 이런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홍광모 감독은 그 실력 유무를 떠나서 지금 정몽규 축구협회 체제의 핵심 인사거든요. 이런 데서 축구팬들이 이건 또 다른 밀실 인사 아니겠냐. 그러니까 과정에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손님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감독을 어떻게 접촉을 해봤는데 어떤 과정에 있어서 국내 감독으로 선회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일련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정몽규 회장의 태도입니다. 이 축구협회 회장을 둘러싼 감독 선임을 둘러싼 들끓는 여론을 일체 정몽규 회장이 뒤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 있는 인사를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뒤에 숨기에 급급합니다. 여기에 축구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 축구협회 축구 뭐랄까 팬들이 보기에는요. 뭐 이를테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사고 친 연예인들이 좋은 음악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을 거예요. 좀 하나 많아 소리다. 이만큼 지금 불신이 크다. 그렇다면 앞서 이유미 작가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 또 평가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불시켜주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명백한 해명과 사과. 이것이 선행될 때만이 그나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축구에 진심이신 정기남 교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어요. 축구협회에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이런 심정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앞서서 양궁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오늘 특히 오늘 양궁과 축구를 비교하는 말씀들을 하신 분이 많더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자 양궁 당태전 10연패 신화입니다. 10연패. 36년 왕자를 지켰죠. 그리고 이 왕자를 지키는 과정에는 선수들의 땀도 있었지만 양궁협회의 전복적인 노력과 지원도 역시 있었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이번에 올림픽에 축구 못 나갔어요.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나갈까 기대했었는데 그게 실패된 겁니다. 이번에. 못 나갔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축구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 축구협회의 현 주석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클린스만 감독 논란이 한참일 때요. 경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들어보시죠. 축구 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와 대한축구협회에 가해지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런 설명이 좀 있었는데 유희미 작가 양궁과 좀 비교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즘의 모토라고 하자면 형평성, 공정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양궁 같은 경우는 정말 공정한 시스템이 돌아가는 체계적인 시스템 내에서 대표가 선발되고 양궁 같은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혼성 경기를 나설 때 컨디션이 좋은 사람, 남자, 여자를 뽑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랭킹 라운드를 하면 거기 랭킹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순위 있는 남녀 한 명씩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대표팀 내에서도 경쟁을 하는 거죠. 그걸 올림픽 와서 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데 지금 축구협회를 보면 뭔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크리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때부터 물론 정 회장께서는 이 시스템 안에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와 똑같은 시스템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사안들이 많았었죠.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런 다음에 국내파로 가겠다고 했다가 여론에 밀려서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임시감독 체제로 황선홍 감독을 갔다가 결국 올림픽도 우리가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진 것들, 공정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축구팬들이 뭔가 불만을 가지면서 양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축구팬들이 하신답니다. 제목이 양궁협회가 부러운 축구팬들 이렇게 돼 있죠. 회장님, 대한축구협회 맡아주세요. 여기서 회장님은 양궁협회장을 말하는데 방금 전에 영상에 등장했고 저 사진에 있는 정의선 회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의선 열정축구 통했다면 아시안컵 결승 갔다. 약간 뭔가 가정을 좀 해보고요. 보고 있나 정몽교 회장 축혀봐 본받아라. 이렇게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군요. 반응이 이렇습니다. 축구팬들의 반응이. 그런데요. 경협심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정몽교 회장이 회고록을 냈다고요. 본인의 30년 축구 인생을 담은 회고록을 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목이 축구의 시대래요. 그런데 이제 정몽교 회장이 자기가 이제 정몽교 회장이에요.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현대자동차 회장을 34살 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9살에 물러났는데 어쨌든 현대자동차 회장했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룹 경영의 인사이트를 축구에 접목했다. 그다음에 정몽교 회장이 단순히 이제 구단도 갖고 있어요. 그 부산 아이콘스 구단주이기도 하고 프로축구연맹 총재이기도 하고 축구협회 회장을 2013년부터 하고 있어요. 축구계에서 활동을 오래 한 건 맞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협회장만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축구 인생이 30년을 회고한다라고 막 자랑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갖다 보면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진짜 국보급 축구선수 2명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손흥민, 이강인 갈등을 은폐했던 정황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은폐할 생각 없었다. 더 심한 건 뭐냐면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굉장히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은 프로페셔널한 감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계약기간 못 채우고 경질됐잖아요. 그때 경질 세유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근무태만, 두 번째가 경기력 부진, 세 번째가 선수단 관리 부재였단 말이에요. 기본인데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된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근무태만은 뭐냐면 아예 한국에 있지도 않았어요. 클린스만이 연봉 수십억 연봉을 받았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노트북이 있는 곳이 내 사무실이다. 내가 LA에 있는데 내 노트북이 LA에 있으면 LA가 내 사무실이고 내가 독일에 있는데 독일에 내 노트북이 있으면 독일이 내 사무실이다. 한국에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경질됐을 때 정몽규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감독 선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클린스만 감독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위약금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위약금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말을 흐렸는데 기여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돈 내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없는데 그런데 축구의 시대라고 한 책을 써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클린스만은 아주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감독이고 클린스만을 선임한 게 나는 자랑스럽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 회고록을 언제 썼길래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 이후 상황이?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고를 왜 썼느냐. 임기가 축협회장 임기가 2025년까지거든요. 내년인데? 얼마,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축협회장 임기가 끝나가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규정에 단체장을 3연임 이상 하려고 하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받아야 되거든요. 이 심의받을 때 유리하려고 이런 거 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스스로에게 그러한 부메랑이 되는 자서전을 썼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서전은 아니고 회고록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제가 회고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축구 쪽에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그런 활동 내역을.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만큼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그리고요. 경기환 교수님. 이게 얼마 전에 국회에 보면 국민 청원 코너가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발을 올리고 동의를 받고 하는데 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해달라는 요청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런데 동의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5만 명 넘었거든요. 그런데 5만 명 넘으면 이게 국회 상임위, 관할 상임위에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문체위인데 이거 회부되겠습니까? 지금 회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하다. 이미 청원 동의 요건을 갖췄고요. 5만 명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금 또 하나가 추진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청원과 더불어서 결국 정몽규 회장 사퇴에 관한 청원도 지금 시작됐어요. 그것도 지금 1만 3천 명인가 넘어선 걸로 아는데 이것도 아마 5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 건 자체가 상임위에 해부돼서 지금 축구협회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감사 또는 청문을 하게 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와중에 웬 회고로 기냐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정몽규 회장,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치로 따지면 정무감각 제로입니다. 지금 축구 팬들의 어떤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책을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오히려 매만 격이다, 내놓고. 그런데 왜 냈냐?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다음 축구협회장 사연임에 관심이 많다. 오로지 자기중심적 사고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권도 역시 결국은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서 문체에 의해서도 정몽규 회장에 대한 청원 절차에 의해서 아마 국회의 감사 청구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느 국정감사 때마다 정몽규 회장, 문체위라든가 환노위에 불러나와야 됐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또 이번에도 아마 오리발 내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적 비판 여론을 감안해서 정치권이 정몽규 회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축구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축구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